치우는 어휘니까 어휘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거 있었나요? 음.. 쓰는거 쓰는게 좀 어려운게 몇개 있었어요? 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쭉 치는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쭉 다 치고나서 할게요 됐고 이것도 나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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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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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어려웠지? 네 얘는 어땠어? 얘도 조금 어 이건 엄청 어려웠어요 어.. 위에꺼는.. 냉장고는 엄청 어려웠고 네 그치 맞아 음.. 뭐.. 이정도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? 와우 아.. 스펙링이요? 예 W A L 그렇죠 그래서 픽쳐 픽쳐 P I C T U R E 그렇죠 픽쳐 키친 키친 K I C H 아니죠 C H 아니죠 T C H E N 그렇지 키트친인가보다 그렇지 예 그래서 클로셋 클로셋 C L O S E T 그렇지 Toilet Toilet T O I L E T 그렇지 Living room L I V I M Z R O O M OK LEM LEM L A M P OK Hello P I L L O W OK VACE V A S E 그렇지 Living room Bedroom Bedroom B E D R O O M 얘는 이렇게 붙였어 나 봐 Toiletop V A T H T U B V A T H T U B V A T H T U B V A T H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V A T U B 오! 그렇지 이러면 맞았어요 리프리처에러 오케이 그래서 리프리처 레이 A가 A 됐어 레이톨 오케이 그 다음 텔레비전 T-E-L-E-V-I-S-I-O-N 오케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 그 다음에 전 얘가 전 소리되는 거 오케이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SINK S-I-N-K 윈도우 W-I-N-D-W 그렇지 MIRR M-I-R-R-O-R 그렇지 궁금합니다 100점 퍼펙트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트위에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